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왜? 부러워서 그런다 솔직히 내 이상형이 딱 맞어 떨어지는 남자잖아 10월 때 입문하기 싫었는데 시댁은 다 미국에 있지 국제 변호사란 직업 타이틀 좋지? 집안 좋지, 학벌 좋지, 외모 좋지 게다가 성격은 베리베리 굿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 예쁘게 꾸미고 사네, 좋다 어머니, 편히 앉으세요 그래 시차 때문인지 피곤한데 맛있고 없니? 잠시만요 벌써 퇴근했니? 일찍 왔다 제가 전화했어요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아들 집에 오는데 꼭 연락하고 와 보고 싶어서 왔어 배고픈데 언제쯤 저녁 될까? 곧 돼요, 쉬고 계세요 아우 짜, 아우 얘 물 좀 다우 아우 이렇게 짜게 먹으면 몸에 안 좋아 무조건 싱겁게 해 네 소금과는 했니? 맹숭맹숭한 게 이게 무슨 맛이야? 응? 적당히 간을 해야 맛이 나지 내일은 꼬리곰탕 해 먹자, 할 줄 알지? 해본 적 없는데 인터넷 보면 돼요, 다 나와요 요리 하나 안 가르치고 무슨 빼짱으로 시집을 보네 어머니 식사 다 하셨으면 저하고 얘기 좀 해요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이제 그만하세요 말기가 참 어둡구나 오는 아이한테 사탕 물리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계속 울어야 누가 손해겠니? 꼬리곰탕 언제까지 끓여야 돼요? 아직 멀었어 서너 시간은 더 푹 끓여야 국물이 우러나지 가서 보자 어머니 내일 가신데 멀미 안 나게 사탕 챙겨드릴게요 멀미엔 사탕만큼 좋은 게 없지? 얼른 씻고 가서 자야겠다, 응? 일하는데 방해 말고 어서 나가자 네 네 가시기 뭘 가셔 백화점을 아주 똥째로 살 분위기야 아주 휩쓸고 다니셔 약물 나온다 끊어 미국 가면 네 얘기하면서 선물할 거야 예단 대신했다고 쳐 예 점심 같이 먹자고 불렀어 진우야 어? 진우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누구세요? 나야 장민수 한국고등학교 3학년 2반 사람 사람 잘못 본 것 같네요 전 한국에서 학교를 나온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 뭐 고르시죠 당신도 골라 어 저기 이 사람 어릴 때 이민 가서 미국에서 쭉 살았어요 죄송합니다 동창이랑 너무 닮아가지고 제가 잘못 봤네요 어머님도 잘 아는데 죄송합니다 천천히 고르세요 어머니 아무래도 안되겠어요 제가 공항까지 배웅해드릴게요 됐다니까 그래 시어머니 위세 떠는 것처럼 올 때마다 며느리 대동하고 배웅 받는 거 나 별로야 못된 시어머니 만들지 말고 들어가 응? 네 조심히 가세요 들어가 들어가 어디 있다고? 아 2층에? 어 알았어 올라갈게 언니야 언니야 여기 여기 조금만 좀 눌러봐봐 응? 어어 그래그래 스프레이 좀 뿌리고 어머니? 어머니 맞죠? 어 아니에요 사람 잘못 봤어요 어머니 맞잖아요 아니에요 아니라는데 자꾸 왜 이래요 이 소리 나아요 엄마 왜 그래? 다시 한번 차근차근 얘기해 주세요 가족대행서비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연락받고 어머니 역할을 좀 해달라 그래서 했다니까 그러니까 진우 씨 친엄마가 아니라는 거죠?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야 깜짝이야 불도 안 켜고 뭐하고 있어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어디 아픈 거야? 우리 부부 맞지? 부부끼리는 서로 속이거나 거짓말 같은 거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 당신 진짜 어머니는 어디 계셔? 무슨 말이야? 가족대행서비스로 만든 어머니 말고 당신 진짜 어머니 말이야 그러고 보니 어머니 전화번호도 몰랐네 어머니 집 전화번호 불러봐 아 시차 때문에 지금 핑계대지마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화난 거 같으니까 화 풀리면 얘기해 오늘 미용실 갔다가 어머니를 만났어 그 아줌마 말로는 가족대행서비스로 당신 어머니인 척 행세했다고 그랬어 고아야 나 왜 신문이나 방송 같은 데 보면 해외로 입양되는 아이들 기사 같은 거 나오잖아 그 중에 한 아이가 나야 왜? 고아라서 그랬어 이 나라가 아무리 선진국으로 변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바뀌지 않는 건 혈연 중심이란 거야 근데 내가 고아라 그러면 당신은 물론이고 장인 장모님 좋아하시겠어 뜻대로 해 생활비 주잖아 이번 달 생활비 주긴 했어? 안 줬나? 봐 나 이런 게 싫어 번번이 생활비 달라고 할 때마다 얼마나 치사한 줄 알아? 내가 관리할게 관리하는 것만 쉬운 줄 아세요? 괜히 머리만 아프지? 그냥 알아서 주는 대로 쓰세요 응? 내가 할 수 있어 어디 가 피곤해 나 씻을 거야 내 얘기 아직 안 끝났어 통장 어디 있어? 서재에 있어? 사무실에 있어 마침 잘 됐네 나 내일 그 근처에 갈 일 있는데 사무실 가서 볼게 몇 시 올 건데? 자기 나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일 봐 자기 없으면 직원한테 맡겨놔도 되고 그럼 씻어 사무실 문 닫았어 왜 문을 닫아? 말이 좋아서 국제 변호사지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수익 좋지 않아 그 얘기를 왜 안 해? 나 당신 와이프야 생활비 꼬박꼬박 주고 나한텐 큰 문제 아니었어 얼마든지 혼자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당신까지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어떻게 해결할 건데? 국내 변호사 자격증 따려고 준비 중이야 지금 확실치 않아서 아직 말 안 했는데 출판사하고 얘기 중인 게 있거든 책을 내자고 해서 고민 중이야? 책 내지? 고민할 게 뭐 있어 내 무조건 해야지 해? 당연하지 와 명 이제 작가 선생님이네 엄마 아빠 오시면 보여드려 좋아하실 거야 아 맞다 누나 아니 매형은 화분을 받았으면 고맙다 인사 정도는 좀 해주지 너무 쌩 까는 거 아니야? 응? 우리 집에 화분 보냈어? 아니 저번에 도움받은 내 친구 있잖아 걔가 고맙다고 며칠 전에 사무실로 보냈는데 안 말 안 해? 어 나한테 고맙다고 전해달라 그랬는데 내가 깜빡했어 안 돼 누나 매형 수임료가 대체 얼마야? 사람이 꽤 많다던데 직접 사무실에 가서 만났대? 아니 매형은 외근 중이라 못 보고 그냥 화분만 놓고 왔다나 봐 아 변호사님 곧 오실 겁니다 차나 커피 드시겠어요? 괜찮아요 불편하게 해서 죄송해요 잠시만 앉아서 기다리세요 이 남자 진짜 뭐야 날 테스트라도 해보겠다는 심보야? 누구십니까? 노사님 사모님 오셨습니다 사모님이라니? 네? 아니세요? 쌍둥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닮았죠 혹시 그 동창이라는 분 연락처나 주소 아세요? 우리 진우를 알아요? 어떻게? 동창이에요 고등학교요 우리 진우는 남자 고등학교인데? 고등학교 다닐 때 학원에 살고 지냈어요 그렇구나 근데 왜 우리 진우를 찾아요? 동네를 지나가다가 생각나서요 잘 지내나 궁금하기도 하고 잘 지내죠? 아이고 친구라니깐 숨길 것도 없고 연락 끊긴 지가 한 8년은 됐나 아니 안 계신다는데 왜 이러십니까? 이 사람 알죠? 그쵸? 딴 건 모르고 직업은 잘 알죠 이 자는 309마리였네요 어떠세요? 보기보다 넓고 편안하시죠? 이 자는 그리고 사례였뿐요 서동 지역에도 어떠세요? 공상허언증입니다 공상허언증이요? 네 일종의 자기체면이라고 해야 하나? 간단히 설명하면 자신이 한 거짓말을 진짜라고 사실로 믿어버리는 겁니다 거짓말을 계속 하다보면 그 거짓말에 사람들이 믿고 인정하다 보니까 정말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계집애 이상형 한번 거창하네 인물 좋고 학벌 높고 전문 직업에 사자로 의사 변호사 검사 정도? 그런 완벽한 남자가 능력, 집안, 학벌 죄다 평범한 너한테 뻑이 가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냐? 난 외모가 되잖아 저 실례하겠습니다 허진우라고 합니다 여기 여기 예 어? 저하고 이름이 같으시네요 동명이인과 마주하는 게 처음이라 기분이 좀 묘한데요? 예 저도 변호사가 꿈인데 그럼 나는 봉걸레 어머 야 나 핸드폰 어 잠깐만 그럼 전화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괜찮아요? 죄송해요 안 다쳐서 다행이네요 네 허진우라고 합니다 아참 제가 전화번호가 바뀌었거든요 네 여보 당신 어딨어? 어? 서재 있었어? 거기서 뭐 해? 여보 자 선물이야 짜잔 다이아몬드 반지야 저리야 내 몸을 손 대지마 이것 때문에 화났나 본데 내가 설명해줄게 집을 사려고 했는데 차질이 좀 있었어 그래서 집을 사는 대신에 전세로 바꿔가지고 거짓말할 생각 마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어 아르바이트야 국제 변호사 맞고 자격증 시험 준비 중이야 당신 이럴수록 당신 꼴만 우스워져 당신 이름 석자 빼고 다 같다라는 거 들똥났다고 집주인 만나서 전세계약서 확인했고 거기 당신 민증번호 있더라 말 안 했나? 나 시민권 포기했어 여기서 변호사 시험 보려면 어쩔 수 없었어 근데 내가 동사무소 가서 당신 민증번호 대고 가족관계 확인서 뗐거든 마침 오시네 진호야 진호야 이놈아 아이고 이놈아 뭔지 몰라 모르는 분이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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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이고 진짜 진리다 징그럽고 끔찍해 법원에서 봐 아이고 사기 결혼은 재물을 가로채려는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을 속여서 결혼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남편이 조건을 속인 것으로 이혼은 할 수 있으나 혼인 무효나 사기 결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